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헤이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을 수 있다고 지금 구미 시민 다 모인 거 맞죠? 왜 모였어요? 아 정말 원하는 대답을 이렇게 말해주신다 아니 제가 폰을 왜 어떻게 해? 아 사진을 찍으라고요 이렇게 많은 폰들 중에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앞에 계신 분들은 손을 그래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기는 못 잡잖아 그래서 제가 계단을 내려가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절대 미시면 안 돼요 알겠죠? 한번 동동 내려갈게요 네? 뭐라고요? 여러분 이... 안 예뻐요 여러분이 예쁘지 아 정말 여러분 이제 이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두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제가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하면 여러분들이 건지 하면 돼요 뭔지 알죠?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소리도 당연히 크겠지?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? 네! 진짜 몰라서 묻는 건지 안 돼! 왜 이렇게 쉽냐고 또 말이 걸지 안 돼! 어허어어! 소리 너무 허무가! 최고! 바로 갈게요 네! 이 노래는 언더워터라는 노래입니다 감사합니다.